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송산TV 단독 속보로 지금 현재 평양시 열병식에 참여한 군인들 속에서 괴병이 돌고 있으며 미림 비행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북한군 수천 명이 지금 이 괴병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북괴 김정은이가 또 평양을 봉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북한이 왜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지 나아가 김정은이가 평양을 봉쇄를 했으니 평양으로 들어가는 입구마다 있는 이 10호 초소에서 지금 인민들 돈주들과 돈대커들 또 달리기꾼들이 노주꾼 나살자오 체험 삶의 현장과도 같은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도 북괴 김정은이가 평양을 봉쇄했다가 그야말로 대방들한테 10호 초소가 발칵 뒤집어졌었죠 북한에서 태어난 분 특히나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평양을 오고 가며 장사를 하신 분들은 평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육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10호 초소라는 데 악명이 높은 10호 초소라는 데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김정은이가 평양을 봉쇄한 이후에 지금 10호 초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우선 북한 김정은이가 이번 7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한 열병식 김정은이가 사실상 5월 30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다 라며 쏘아올린 만리경 1호가 개박살이 났죠 이것을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를 김정은이가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열병식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일성 광장에서도 여러 열병식과 관련된 거치대 또 조형물들 설치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3월에도 하고 2월에도 열병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병식을 하면 단순하게 열병식 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대에 갔다가 최소한 두 달 전에 모집이 돼서 평양시 외곽에 있는 미림비행장에서 6회 공군별로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 소식통이 보내온 충격적인 소식은 무엇이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김정은이가 다급하게 열병식을 지시를 하고 각 6회 공군부대 열병식 부대가 훈련을 하는 와중에 얼마 전에 비가 억수로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북한 서포 지역과 또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규모 산림집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집 건설을 하는 참여한 인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미 평양시 중심과의 또 서포 지역에 있는 산림집 건설에 동원된 속초전 청년돌격대와 또 일반 청년돌격대원들 지금 수천 명이 열병에 걸려 있죠 이 열병이 걸려 있는 와중에도 제대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포지구와 평양의 구마지구나 몇 곁 지구의 산림집 건설에 동원된 수천 명의 청년돌격대원들 이 열병 그런데 제대로 된 약을 주기를 합니까 또 약을 구하도록 외출을 하게 합니까 천막을 쳐놓고 소금물로 또 칡뿌리로 민간역법으로 해라 지금 한마디로 평양에 있는 이 수천 명의 속초전 청년돌격대원들은 죽지 못해서 산림집 건설에 동원된 거죠 그런데 그 청년돌격대원들 속에서 돌던 그 열병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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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 병이 그대로 미림에 있는 열병식 장병들에게 옮겨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시 방어사령부 열병종대에서부터 괴병이 터져 나왔다라고 제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감동소식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온 속보입니다 지금 현재 미림 비행장에서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열병종대들의 사열행진 또한 기갑종대들의 기갑훈련 기타 육군훈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에 얼마 전에 비가 억수로 쏟아진 이후에 지금 미림 비행장 열병식에 참여한 각 열병대원들의 막사가 아예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옆에 있던 똥물 하천까지 합치면서 옆에 있던 쓰레기까지 합쳐서 막사 열병식에 참여한 병사들의 막사가 흙탕물과 똥물 비슷한 물로 하룻밤 새해에 쫙 후퇴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열병식에 참여한 군인들이 하룻밤 꼬딱 새고 그 다음 날 기다렸는데 이 각 열병종대마다 식사 할당량은 정해져 있는데 평양시 방어사령부 밥차 밥차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밥이라고 해봤자 뭐 강냉이 밥에 시래기 볶은 거 염장무 삼형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평양시 방어사령부 열병종대가 먹으려고 200명에서 300명 정도 먼저 먹으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이 열병식 간부가 내려오더니 옆에 있는 이 땅크 땅크 사단 열병종대에도 같이 먹이라 해서 방어사령부 후방부에서 이 가마마차를 가마마차라고 하면 우리도 말하는 밥차입니다 가마마차 30대를 거기에 있는 밥을 밥에다가 물을 다 넣고 몇 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그래서 미움처럼 몇 시간 만에 몇 천명 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양시 방어사령부 열병종대 200명에서 300명에게만 먹여야 할 꼴을 3시간 만에 몇 천명 장병들에게 같이 먹이라는 지시 때문에 가마마차에서 끓여가지고 죽 비슷한 거를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이제 오전 훈련은 못하고 오후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오후 1시부터 수백 명의 열병식 참가 군인들이 복통을 호소하고 달달달 그르면서 한바탕 소란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열병식 담당 대자가 다급하게 군의국에 전화해서 군의국에서 구급차들이 와서 긴급 피검사도 하고 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갑자기 그 수백 명의 환자 많게는 몇 천명의 환자들이 열병 식중독 비슷한 병에서 열병 비슷한 병으로 또 그러다가 설사도 못지않아서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출초가 나지 않았다고 소식이 보내왔어요 그런데 인민무력성이나 국방성이나 이런 데서는 열병 종대들의 훈련은 해야 하니 병에 걸린 수백 명 많게는 천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쪽에다가 천막을 임시로 채 놓고 대기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은 훈련에 참가하도록 긴급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병에 걸린 이상한 괴봉에 걸린 군인들이 지금 미림 비행장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장 문제는 국방속 군의국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고 약들도 먹이고 링거루도 하면서 병을 어떤 병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워낙 미림 비행장, 훈련장 시설, 위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 이거는 전부 다 허송하지도 못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소식통이 전해왔어요 이 사진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종합을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 북한의 열병식 하면 공급도 잘 해줍니다 물론 새끼 다 주지만 새끼에 고기를 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대부분씩 줘요 돼지고기국을 좀 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인민군 열병식이라고 해도 대부분이 다 시래기국이라든지 염장무 삼형제가 대부분이고 가끔씩 무슨 돼지고기국이나 또 생선도 좀 나오고 명태도 좀 나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급하게 쭉 읽고는 드렸습니다만 유출을 하자면 비가 억수로 쏟아붓고 그 옆에 미림 비행장에는 내천이 있어요 넘밭고 옆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비와 함께 미림 비행장 옆에 있는 막사, 훈련 열병식 참가자들의 병영, 잠자리죠 거기로 막 물 들이치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뭐 이러면서 무슨 병이 막 돋은 거죠 그러니까 설사에 거기다가 이제 방어사령부가 갑자기 끓여준 죽을 먹고 또 열병에 식중독에 설사에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열악한 상태겠습니까 이 북한의 열병식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 목숨을 북한 군인들 목숨을 내대고 하는 겁니다 자, 10호 초소가 난리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프리덤 조선에서 발표를 했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의 김정훈이가 평양을 봉쇄하고 나서 얼마나 평양의 10호 초소가 뒤집어졌었습니까 정성산TV, 정성산 감동선생님께 알려드려요 7월 2일부터 지금 평양시 10호 초소에서 긴급하게 명령이 내려와서니까 이렇게 하겠죠 지금 민간인들 차 딱 세워놓고 통제하면서 무슨 특별 통행증만 있는 사람들만 들여보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번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진행하는데 열병식 전에 불순 문자를 강력히 검색해라 불순 문자를 강력하게 검사를 해서 평명에서도 평양에 못 들어오게 해라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온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7월 2일부터 정확하게 평양에 있는 평성에 있는 10호 초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방들이 이러다가는 이제 또 큰일 나겠다 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뇌물까지 주는데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또한 만경대 구역의 10호 초소 쪽도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특징이 있는 건 그 전에 열병식을 한다고 이러기까지 10호 초소를 완전히 막고 평양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번 열병식에서 무엇을 보여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을 봉쇄한 김정은 때문에 10호 초소가 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뇌물로 돈을 줘도 위수사령부 애들과 경무대 애들 또 보의사령부 애들이 말도 듣지 않고 끔쩍도 안 해요 이러다가 한바탕 터지는 거지 자 종합을 하자면 여러분 무슨 소리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북괴 김정은의 북한과 북한 인민들의 북한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종성산TV의 캠페인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도를 해방하기 위한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평양시 봉쇄와 평양 10호 초소 전쟁터로 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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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